사실 여러분들 취업하는 데 있어서 특히 면접이라고 하면 저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첫 번째는 뭐냐면 설득하는 거죠. 면접자에서 받게 되는 모든 질문은 내가 왜 너를 뽑아야 되냐 이 퀘스천이에요. 보이는 모습들은 다르지만 그러면 결국 결과론적으로 내가 얘기해야 되는 건 나를 뽑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답변을 할 거거든요. 그 설득이 누가 더 잘 이루어지냐 이게 중요하고요.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이 설득을 여러분들만 하는지 않고 여러분들 경쟁자들도 하는데 그 설득력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누가 더 차별화될 거냐. 차별화라는 부분이 면접에서 두 번째로 중요해요. 설득을 할 건데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차별화시킬 거냐.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사실은 오늘 강의 때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텐데 여러분들의 태도가 제일 중요하죠. 애티튜드 그러니까 조직사항을 진행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봐요. 그래서 면접장에서 대화의 과정들 속에서 나는 설득을 할 건데 다른 친구들 대비 누가 더 설득력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초석이 되는 게 차별화하고 그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본 애티튜드가 좋아야 한다. 이렇게 이제 면접이 흘러가는데 근본 강의는 결국 설득을 잘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재료를 필터링 시켜야 되는데 그 필터링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NCS 시스템에 맞춰서 필터링하는 단계. 그러니까 면접의 재료를 제가 좀 잡을 거고 차별화라고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소재 그러니까 도전에 대해서 내가 지금 국토대장정으로 이 사람을 설득할 거냐. NCS 시스템에 나와 있는 수행 증거의 스킬과 관련되는 내용으로 이 사람을 설득할 거냐라는 이 부분 결국에는 누가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. 그러니까 저는 필터링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소재를 뽑아내고 우선순위를 통해서 면접장에서 질문을 많이 받지 않아 공기업은 그러면은 각기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떤 카드부터 꺼낼 거냐. 그런 부분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할 거냐. 오늘 NCS 시스템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이력을 정리하는 샘플링을 제가 보여드리고 실제 면접에서 그걸 적용시키는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NCS 시스템을 이해하고